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은 기습한파로 이렇게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체감한다는 그거보다 더 낮아가지고 추운 날입니다 2, 3도 더 낮은 저희 지역과 2, 3도 더 높은 아랫마을에 부직포 처리를 하지 않고 올동시킨 마늘과 저희 부직포 처리를 해서 올동시킨 마늘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동해는 기념 멀쯤을 해서 지금 보면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 이렇게 건립들이 이렇게 동해를 입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것이 끝이 이렇게 말려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며 이 애들도 크긴 큽니다 근데 회복을 하는데 부직포를 처리했던 포장하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포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포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해를 입어가지고 자판이 아주 안 좋고 또 여기는 아예 지하부까지 동해를 입어가지고 마늘이 아예 죽어버리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눈이 온 거에 지금 햇빛이 비쳐도 녹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마늘은 엘구로우 부직포를 처리해서 올동을 해줬는데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지금 부직포를 걷어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싱싱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 눈이 누르고 있어서 지금 못 걷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을 해주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이 부직포는 수분이 바로 여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올동관리한 이후로 한 번도 물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잘 자라네요 그래서 아주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부직포 덮는 것을 안 해주지만 요즘은 너무 겨울철이 춥기 때문에 조금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직포 처리를 해서 마늘밭도 올동관리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